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하는 쇼 성인가요 배추들 진행을 볼 호식인 이홍식입니다. 네 가수 선요입니다. 인사받으세요. 자 이 참을 오늘 연구파 아트홀의 성인가요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참 이 성인가요는 부르면 즐겁고 들으면 신나고 하여튼 우리 생활에 이 성인가요가 빠져서는 뭐 생활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고요. 듣고 싶은 가수들의 무대가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자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첫 무대가 중요한 거죠.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신 가수는 따로 설명을 할 소개를 할 필요가 없는 정말 이 가수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만 약 4,800원이에요. 오로지 이분 때문에 오늘 이 객석을 꽉 내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멋있게 한 거죠? 멋있죠. 근데요 난 더 느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여튼 오늘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자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이분은 거꾸로 해도 거시키기 똑바로 해도 저시키기 누굴까요? 조한요. 조한조 씨를 모십니다. 하나 잘 помочь다. 하나 잘 помочь다. 하나 잘 помочь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사랑 찾아 일지 Tem 사람라. 나도lt중에 숨이체 이렇게 뛰어나는 답. 정도만 아이라 이 날 속에 내 꿈을 딱딱히 온다 내 삶도 있고, 목적도 있고, 하늘 앞의 눈이 생기고 저만 하다 인생 속에 또 아무를 떠올라 내 삶도 있고, 우리 인생 살다보혀 힘든 날도 숨씩 찾아오지만, 사랑 담아, 사랑 담아 찾으려고 몸부림치게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나눠줘 숨이 차게 뛰어납니다 응, 전, 나는, 하나의 소work 내 newcom도dio, plague, war ja 환atal laurea paar 우리 Ronnie' 입니다 여러분 Natasha 사랑은 할로, 목적도 있고, 하고, 점, 나는, нашего 우리 그리스도 정하다 가진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순없이 찾아오지 않은 오늘보다 더 높이 인생 찾기 위해 오늘 우리 지내 사랑 찾아 빈샘을 찾아 나도 좋은 숨이 차게 뛰어다니 정말 다른 나라에서 백목도 가까이 오네 사랑 찾아 빈샘을 찾아 도심과 숨은 우리 다닐 것 정말 다른 나라에서 백목도 가까이 오네 null段 입에 murky masuk murky murky witness 대중가요를 사랑해주시는 тур입니다 우리 계시기에 우리 가수들이 큰 힘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래할 수 있어요. 행복한 겁니다. 정말 행복하고요. 항상 늘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의 사랑꽃이 활짝 피시길 바라요. 사랑꽃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꽃이 활짝 피시길 바라요. 사랑의 사랑이 활짝 피시길 바라요. 사랑의 사랑이 활짝 피시길 바라야 하나요. 가슴이 천천히 디루미 나의 연상관위고 아이를 믿고 너함을 믿고 그놈을 뽑을 않아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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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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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살다가 한 번은 못먹어보나 너무 걱정뿐이 치고 숨을 쉬고 내 일이 없는 것 같다 다시는 못먹어보는 것 같다 흔적이 숨쉬운 기분이 나에겐 순간을 잃고 나이를 잃고 영광을 잃고 그것을 부어서 아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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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속에 피는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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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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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사합니다.